다이아의 새로운 멤버 2명이 소개한 거 주문 양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항상 처음은 어색하기 마련인데 친구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연습을 또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굉장히 친구들이 귀엽고 매력도 많고 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주문 양도 그렇고 서민 양도 그렇고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고요 저는 너무 좋았더니 이제 저희 다이아의 보컬적인 면이 좀 더 강화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저희 주문 양과 서민 양이 저희 강연으로 좋았을 때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당연히 긍정적이지만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부정적이게 바람을 줄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대답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다이아의 복캠이 되는 그런 멤버가 될 수 있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또 잘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면 그런 시선들이 부정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면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팬들의 부정적인 시선 저도 진만 대답일 수 있지만 노력하고 실력으로 보여드리면 받아주시지 않으실까 노력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발전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